아가씨 아가씨 아가씨라고 하긴 뭔가 좀 애매하고 약간 고릴라를 닮은 것 같은데 아가씨와 고릴라의 중간 정도 되는데 아가씨와 고릴라 아 아가릴라 아가릴라 막 이곳을 떠납시다 아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룬아티 공연자리 때 예배해 놨어요 제가 어서 제가 어서 사장님이 왜 저같은 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지마 당신은 한 포토사가 닮으면 바보가 되는 그런 유니크함이 있어 네 제가요 네 당신 걸레질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걸레질이요? 걸레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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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가봐 당신은 턱하고 칼슴만 없으시는 클럴크와 같은 그런 유니크함이 있어 그리고 당신 당신! 먼지를 덜 땐 어떻게 털지? 뭐지요? 그래 당신은 뻥키하고 즐거운 락핀 같은 그런 유니크함이 있어 그리고 당신! 선생님 이렇게 화장할 때 당신은 어떻게 화장을 하지? 화장이요? 그래 당신은 팝핑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칸팝 찍힌 것 같은 그런 유니크함이 있어 자 이제 넘어갈게 루아티 공연을 보러 갑시다 가릴라 그래요 좋아요